안녕하세요. 이건 전세계 여신분들에게 바칠게요. 저희 강아지도요. 강아지는 못 줘요. 가봐. 이걸 일어서서 할까요? 안 일어서서 할까요? 일어서서 할까요? 전세계 여신분들에게.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한가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여신분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여신분들만. 시간마저 대력하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 불 꺼도 되죠?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지나 사랑이 내 안에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불 켤게요. 불 켤게요. 여신분들의 맛. 전세계 여신분들의 맛.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홍콩, 말레이시아까지만 일단은. 아, 인도. 인도까지. 큰일날 뻔했다. 진짜. 아픈. 아, 잠깐만. 그, 아랍어 중에 부자가 누구죠? 그, 아, 있는데. 까먹었다. 아, 씨. 만수르 형님. 저한테 혹시 투자할 생각 없습니까? 전세계 언어 하면.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만수르 형님. 5년만 기다려주시고 제가 전세계 유튜브를 찍는 날 저한테 한, 한 백, 아, 한 백억원만 투자해보세요. 백억원만. 백억원만 갖다가 제가 뭐하려고 그러면요. 일단은 조그마 기획사 같은 거 차리려고. 여기 있는 연기자만. 백억원만 주시면 저한테 투자하시면 작은 회사를 차려갖고 연기자만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제가. 제가 대표이사하고 만수르 형님이 폐장하는 거예요. 백억원만 투자하세요. 제가 5년 안에 전세계 언어 마스터하면 가능합니다.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전세계 언어는 최소한 13년 걸릴 것 같아. 제가 스물일곱이니까 한 마흔살 되면. 딱 마흔 되면 전세계 언어 마스터 갑니다잉. 만수르 형님. 아랍어 제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말씀해주세요. 유튜브 댓글 달아주세요. 내가 만수르. 내가 만수르. 내가 만수르 형님입니다. 지금 아랍어는 제가 몰라갖고 사전에 일일이 찾아갖고 제가 한번 유튜브 제목을 넣어볼게요. 한 두시간 걸리겠다. 보이지 않아. 내 안에 숨어. 만수르 형님. 거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만수르 형님. 만수르 형님. 저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만수르 형님. 만수르 형님. 축구 팀들은 많이 투자하시면서 저 같은 정교 꼴찌 출신이 전세계 언어 마스터하게 되면 저한테 100억 정도 투자하는게 아깝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